안녕하십니까 박민수 전문가입니다. 자 LS머티리얼즈 하루 오르고 하루 빠지고 3일 오르고 이틀 빠지고 대응하기 좀 힘들죠 여러분들? 2만 5천원, 6천원대에서 바닥이 만들어진 건지 여기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일단 한 번 시도가 나오긴 했었는데 여기였죠? 여기서 한 번 시도가 나오긴 했었는데 이 부분에서 다시 빠지고 내려갔습니다. 자 이번에도 과연 뚫을 수 있을지 추세가 돌릴 수 있을지 자 거래량은 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고 그동안 고생을 많이 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자 반등이 나온다면 어디까지 나오게 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LS머티리얼즈를 작년에 상장했잖아요. 이거 상장하기 전부터 제가 주목을 하고 있었는데 울트라 커페시트란 특이한 제품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슈에서 설명을 드릴텐데 튜미언 배터리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제품이거든요. 이게 이제 주력 제품인데 북미 쪽에서 이름이 많이 알려져 있어요. 테슬라 쪽에서도 이걸 알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걸 상장하기 전부터 주목하고 있다가 박민수가 운영하는 중장기 방이 있습니다. 많은 종목이 나갔던 방인데 여기서 제가 LS머티리얼즈를 신호로 드렸어요. 매수신호 상장하는 날이었습니다. 12월 12일 날 이 날이죠. 2만 원에 되었어요. 매수신호. 19.940원에 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들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빨리 올라왔어요. 5만 원을 돌파하려는 시도가 몇 번 나왔거든요. 12월 달부터 여기서 한 번 나왔고요. 이 구간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한 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5만 원을 시원하게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아서 일단 거기가 고점신호라고 보고 물론 다른 신호도 있었지만 그래서 1월 5일 날 5만 원의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이 날이죠. 그래서 한 250% 정도 수익이 났는데 중요한 거는 조정을 많이 받았거든요. 이제 여기서 고점 찍고 내려와서 추세를 보고서 제가 박민수가 여기 LS머티리얼즈를 중장기방에서 2차 매수신호를 드릴 겁니다. 나중에 중장기방에서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논란이 참 많은 주식인데 자 오늘 진행하면서 여러분들 궁금한 점들 다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모두 4가지 정도 단계로 진행하려 그러는데요. 첫 번째 LS머티리얼즈에 대해서 알아보고 두 번째 이슈 분석 세 번째 차트 대형 전략이죠. 네 번째 제가 준비한 리포트가 있습니다. 어... 종목 발굴하는 게 참 어려워요 여러분 그죠? 타점 잡는 것도 어렵고 올해는 근데 리포트 있으시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신 열심히 하시고 종목 발교나 타이밍 잡는 건 리포트에 맡기시면 됩니다. 종목 발굴의 끝판왕 리포트죠?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리포트 나중에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보시면은요 울트라 커피시터 관련 얘기가 나오는데 기존 전해질 커피시터와 충전식 배터리의 중간 특성을 가지고 있는 차세대 LHG 저장장치다. 이 키워드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첫 번째는 역시 울트라 커피시터에 대해서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나 로봇 2차전지 수소 연료전지 첨단 산업 분야 활용이 되고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충방정 시간이 짧고 사이클 수명도 길고 효율도 높다. 그리고 중대형의 높은 전력회를 갖추고 있는 고부가가치 제품이라는 거 그 다음에 알루미늄 사업도 하고 있는데 미국 알루미늄 화폐에서 기술력을 인정해서 신소재 고유번호도 부여했습니다. 실적은 당연히 좋고요. 공모자금 대부분은 현재 쇼티지가 발생하고 있는 울트라 커피시터 캣포 널리인데 썼습니다. 자 그리고 전기차 알루미늄 부품 글로벌 기업 오스트리아 하이와 합작법임 하이엔케이를 세웠어요. 주력 사업은 모두 다 잘하고 있는데 역시 가장 중요한 모멘텀은 리튬이온 울트라 커피시터입니다. 차세대 울트라 커피시터라 불리는데 리튬이온 전지의 고밀도와 울트라 커피시터의 높은 출력 긴 수명을 결합했어요. 요게 주력 제품인데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리튬이온 울트라 커피시터를 통해서 전기차 초급속 충전 인프라 시장에 뛰어들었다는 점과 그 다음에 북미 유럽 매출이 많다는 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전 시장이란 게 전기차의 큰 화두입니다. 이게 400조짜리 시장이거든요. 테슬라도 여기에 당연히 뛰어들었는데 왜냐면은 기존의 리튬이온 배터리가 충전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걸 좀 해결해야 되는데 그래서 리튬이온 울트라 커피시터라는 신제품을 갖고 있는 에르스 머티리얼들도 이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전체 매출의 85%가 해외에서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70이 북미 유럽에서 나와요. 아까 말씀드렸죠? 북미 유럽에서 이름이 많이 알려진 기업입니다. 우리나라보다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IRA가 발의되죠. 2025년부터. 세액 공제를 안 해준다든가 해외 의료 집단 지정으로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시킵니다. 북미의 공장이 있거나 북미의 매출 많은 기업들이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에르스 머티리얼즈가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하이엠케이 4월에 구미 공장이 착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내년부터 배터리 케이스 부품이 양산이 됩니다. 그리고 올해 에르스 그룹의 핵심 계열사 전기차 관련 충전 사업을 하고 있는 에르스 이링크가 상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장했을 경우에 제가 보기엔 주가가 많이 올라갈 것 같은데 이게 모멘텀에 대해서 에르스 이링크와 에르스 머티리얼즈는 동방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일정이 나오게 되면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아무튼 에르스 머티리얼즈가 예를 들어서 주력 제품 울트라 커페시트를 통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리트미언 울트라 커페시트를 개발했어요. 그래서 충전 시장에 뛰어들었다.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입니다. 북미에서 이름이 많이 알려진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테슬라도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죠. 테슬라가 가장 고민하고 있는 리트미언 배터리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리트미언 울트라 커페시터 그래서 4월 달에 이 테슬라 관련해서 일정이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공급 계약입니다. 리트미언 울트라 커페시터 리트미언 배터리의 단점을 보완하시죠? 그 다음에 지분 투자가 있습니다. 테슬라 쪽에서 지분 투자 규모가 상당히 커지면서 3월이었다가 약간 딜레이가 됐는데 리트미언 울트라 커페시터 가능성에 투자를 했다고 보시면 되죠? 나중에 이거를 여기까지 고민하고 있다는 그림 생각이 듭니다. 규모가 크기 때문에 지금은 LS그룹의 핵심 겨울사긴 한데 테슬라의 큰 그림이 여기까지인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니까 미리미리 일정 챙기셔야 됩니다. 배너에 있는 010-3158-8575로 LS라 보내주시면 구체적인 일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가가 조정을 많이 받고 있는데 아마 다음 상승 모멘텀은 이 테슬라 일정이 될 것 같은데 주가가 급등이 나올 겁니다. 근데 그 전에 많이 흔들겠죠? 개미를 털어버리려고 정확한 일정을 알아야 여러분 정확한 매매 타점 매수매도 타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 LS라 보내주시고요. 이거는 아직 공식적으로 오픈이 안된 재료입니다. 광민수가 PB생활 20년 넘게 하면서 펀드매니저 국모, 사모, 연구펀드매니저들 조단위까지 관리하는 세력들이고요. 당연히 여기 정보가 많이 모이겠죠. 애널리스트, 외국계 증권사의 문들 세력들한테 나온 정보니까 신뢰도 자체가 99.9%입니다. LS라 보내주시면 구체적 일정 안내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차트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랐다가 여기서 5만원대에서 브레이커 걸리고 다시 빠졌습니다. 거의 반토막 이상 났는데 과연 여기서 반등 시도가 나올지 추가로 하락할지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 IPO 종목이잖아요. 제가 두 개로 좀 비교해볼게요. LS라 머틴을 조금 이따 보도록 하고 에코프로 머티랑 두산 로보틱스를 한번 비교해보겠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는 잘 보시면 이렇게 계단식으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올라왔어요. 두산 로보틱스 고점 찍고 빠졌다 이렇게 올라왔죠. 원형 바닥이 완성되면서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바닥을 찍고 따블이 났어요. 여기가 4만, 6만 7천원대였거든요. 왼쪽에 보이는 에코프로 머티가 패턴 1이고요. 얘가 패턴 2입니다. 패턴은 수십 가지가 있어요. 1과 2도 여러 가지로 변형이 되는데 그리고 어떤 매물들이 있죠. 보호 예수 물량 있죠. IPO 종목들. 그 다음에 개인 매수 물량이 있고 세 번째 패시브 머니가 있습니다. 에코프로 머티가 코스피 200에 특략 편입되잖아요. 이런 경우에 이거를 추정하는 패시브 펀드에서 이 주식을 살 때 들어온 작업이 패시브 머니입니다. 아무튼 IPO 종목들은 매매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첫 번째 패턴 분석.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이거 굉장히 많아요. 두 번째 얘네들이 매물을 어떻게 매니저하는지 어떻게 개미를 털어내는지 그 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제가 PB점에서 20년 넘게 생활하면서 펀드매니저나 애널리스트, 세력들한테 배운 IPO 종목 세력기법.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전체는 아니더라도. 제가 오늘 이걸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먼저 두산 로보틱스하고 LS 머티리얼즈를 한번 얘기해보군요.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분석하는 방법보다 복잡하거든요. LS 머티리얼즈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반등이 안 나고 추가 하락할 가능성도 있죠. 이렇게 빠졌다 충분히 조정받고 올라간다? 그럼 이런 모습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두산 로보틱스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빠졌다가 조정을 받고 다시 갔죠. 이런 식으로. 약간 변형된 바로 빠지는 게 아니고 약간 올랐다가 올라오는 이런 모습. 패턴2가 변형된 모습이 나올 수 있고요. 이걸 에코프로 머티랑 비교를 해보면 여기서 LS 머티리얼즈가 반등에 성공해서 이렇게 올라온다. 약간 이런 모습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에코프로 머티의 이 부분 정도. 여기서 이렇게 조정받고 올라왔죠. 패턴1에 가까운 모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는 분석하기 나름인데 조금 더 추가적인 분석 기재를 써야 돼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이걸 하려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영상에서 일일이 다 말씀 못 드리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응 잘 하시라고. 대응하기 힘들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바닥인자하고 살았는데 여기서 추가로 하락해서 낙폭이 커질 수 있고 팔았는데 반등 나오는 것 같아서 따따불이 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에요. 왜냐하면 원래 공모가가 6,000원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얼마까지 갔어요? 5만 1,500원인가? 그리고 2만 3,000원대까지 빠졌죠. 여기서 여기까지 8배에서 9배 올랐죠. 지금 마이너스 한 60% 됐고 여기서 여기 몇 배 올랐어요. 아직도 4배가 올라있어요. 따지고 보면은. 여러분 매수가는 대충 3만원에서 4만원일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따지면은요. 사실 많이 내려온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대응하기 어려운 겁니다. 바닥인 줄 알고 많이 빠졌으니까 사서 여기서 다시 밑으로 더 내려가서 6,000원대까지 내려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악의 경유. 근데 여기서 반등 나오는 것 같아서 팔았는데 다시 5만원대까지 갈 수도 있어요. 대응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자료를 하나 만들었어요. 깔끔하게 정리를 하려고 LS 모티리얼드 대응 전략 자료입니다. 기본적 분석 있고 당연히 기술적 분석. 여기서 IPO 종목 세력 기법을 제가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4월달 일정도 포함시켜서 전략을 다 짜놨어요. 이거는 IPO 종목 세력 기법 올해 IPO하는 종목 다 적용됩니다. 지금처럼 주가 빠졌을 때 미리 자료 받으셔야 됩니다. 3158에 8575로 LS하고 R로 보내주세요. 리포트. 그럼 제가 리포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열심히 만든 자료니까 그 세력 기법 분석해놓은 거 보시면은 올해 상장하는 종목 다 적용될 겁니다. LSR로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가가 올라가다가 살짝살짝 반등 시도가 나오는데 판단이 어렵죠. 그래서 제가 대응방도 만들었습니다. 10억 만들기 프로젝트 LS머티엘도 사인 당연히 드리고요. 이슈나 이런 거 띄워드리는데 방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요. 이 방이 글쎄요. 저를 사칭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인기가 좀 많아서 그런지 조심하시고요. 경험이라 보내주시면 되고 300명까지 받는데 지금 260명 들어와 계시거든요. 근데 뭐 종목이 종목이니만큼 살짝 오바해도 상관없으니까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010-3158-8575 여기로 경험이라 보내주시면 입장 링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대응방이고요. LS머티리얼즈 뿐만 아니라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한 급등주도 맷조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대응방 텔레그라마 만들었고요. 경험이라 보내주시면 되고 저를 사칭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중장기방에서 LS머티리얼즈 사인을 드렸잖아요. 매매 사인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상장하기 전에 관심 갖고 있었다고 그랬죠. 2만원의 시초가에 들어가서 19.940원 체결됐죠. 그래갖고 5만원에 250% 정도 수익을 내고 나왔습니다. 2차 매수 당연히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나간 종목 중에 한두 개 정도 제가 다시 보여드리면 여러 종목이 나갔는데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시간 관계상 신성 델타테크를 제가 신호를 드렸는데 언제였냐면 12월입니다. 3만원대 계속 지지되는 모습이 나오죠. 이렇게 이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때쯤 제가 신호를 드렸어요. 12월 14일입니다. 신성 3만 2천 5백원 이날이죠. 체계를 시켰고 들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빨리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2월달쯤에 매도를 했어요. 급등신호가 나왔는데 2월 21일날 제가 매도를 했습니다. 18만 4천 8백원 갔었죠. 제가 이날 그래서 신성 델타테크를 18만원의 전략 매도를 아침에 미리 걸었어요. 3만 2천원대니까 6배 정도 수익이 난거죠. 그리고 또 한가지 역사적 신고가는 종목 신성 델타테크처럼 엔캠이란 종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텐데 거래가 많이 안되는 종목인데 이것도 12월 초에 170만주 가까이 터져요. 이날이었어요. 바닥에서 완전히 터진거기 때문에 주목하고 있었는데 뭐 세력들의 정보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엔캠을 7만 1천원에 드렸습니다. 3일정도 지난 다음에 이 날이죠. 이것도 주가가 생각해록 빨리 올라서 신성 델타테크 같은 2월 21일날 동일한 날 매도했습니다. 그날 이것도 급등신호가 나와서 35만 8천 5백원 갔었죠. 이거를 엔캠을 제가 35만원에 미리 걸었어요. 전략 매도했습니다. 두달만에 5배 정도 수익이 난거죠. 신성 델타테크 6배 엔캠 5배 뭐 LS도 수익 내고 매도했는데 이렇게 나갔던 종목도 수익률이 단순 계산에도 1000%가 올 수는 없잖아요. 그죠? 010 3158 8575로 1번 누르고 입장하시고 LS 머트리얼즈 엔캠 신성 델타테크는 자 조만간 2차 매수가 나갈 겁니다. 오늘이라도 나갈 수 있어요. 미리 입장하셔서 신호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인 종목 중에 한두 개 정도만 가격 문자로 보내주시면 동일 종목 2인 이상일 경우에 매매 사인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리포트 얘기해보면 삼성 단지에서 미래 사업기획단을 만들었어요. M&A 하려고 작년 기사인데 올해 이제 M&A 하라는 얘기인데 제가 그래서 세력들 인맥을 좀 동원해봤어요. 로비하려고 펀드매니저, 애널리스트, 외국계 증권사의 분들 삼성 출신 분들이 계시니까 이렇게 로비를 해서 제가 어렵게 만든 리포트입니다. 삼성그룹 미래 사업기획단 지분투자 종목입니다. 섹터는 3개입니다. AI 로봇 자율주행 구간별 대응 전략은 제가 만들었고요. 비상장, 해외상장 기업 AI 로봇 자율주행 얘네들은요. 수익률이 예상 수익률 100에서 500%짜리입니다. 비상장, 이건 1000%짜리예요. 100% 성장주가 들어가 있는 리포트고요. 2024년 하반기가 되면 아마 미국 연준에서 FRB에서 금리를 내리게 될 겁니다. 그때부터 이낙추세를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성장주 경세가 하반기에 열린다는 얘기인데 그때 이거 사봐야 별로 수익이 안 납니다. 지금 미리미리 사주셔야 돼요. 전략은 이렇게 짜는 겁니다. 3158에 8575 삼성으로 보내주시면 리포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작년인가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 투자했을 때 보시면은 4만원, 5만원짜리 주식이 24만원까지 갑니다. 엄청나게 변동성을 보이면서 이렇게 해서 500%가 올랐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지분 투자만 한 거잖아요? 근데 저렇게 올랐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종목들은요. 그 정도가 아니고 삼성에서 인수를 할 겁니다. 브랜드가 바뀐다는 얘기죠. M&A 종목들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부터 훨씬 많이 갈 겁니다. 자, 미리미리 사주셔야 되고요. LS 머티리얼즈가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굉장히 힘든 구간입니다. 근데 지금이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은 대응 잘 하셔야 됩니다. 박민수가 전략 다 짜드리고 2차 매수 신호도 조만간 드릴 거예요. LS 리포트 있었고요. 그 다음에 경험 있습니다. 실시간 대응방 300명 입장 가능한데 조금 더 추가해도 상관없으니까 입장하시고요. 무료고요. 그 다음에 1번 중장기방 레스 머티리얼즈 엔인캠 신성 델타테크 자, 2차 매수 드릴 겁니다. 미리 입장하시고 삼성 리포트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모든 무료 서비스는 010-3158-8575 배너에 있는 이 번호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15만 대기 프로젝트방 당연히 무료고요. 자료가 잘 안 들어온다는 분들은 스팸 문자 확인하시고 한 번 더 보내주시고 아니면 이메일 주소 보내주시면 그쪽으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실시간 대응방 경험이라 보내시면 됩니다. 300명 입장 가능하고요. 1번 중장기방 하반기를 대비해서 삼성 리포트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면서 박민수가 제공하는 리포트들 진짜 영향도 있습니다. LS 머티리얼즈 자, 2번의 기술적 대응 전략 이거 꼭 참고하시고 매매하시기 바라고요. 기본 전략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시나리오별로 그 다음에 사칭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박민수가 직접 무료로 진행하는 밤 경험이라 보내주시면 됩니다. 15만 대기 프로젝트 그리고 하반기를 대비해서 꼭 챙겨야 되죠. 삼성 리포트 이것도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면서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